한글자막 by 한효정 신경 좀 꺼 그러니까 돈 좀 쓰면 어때서? 엄마가 없으면 좋을텐데 스던가 누군가가 진단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? 하.. 엄마는 어딜 간거야? 기다려 어? 어? 액자가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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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어디야? 나 빼고 다 어디 간거야? 어.. 설마.. 엄마? 저기.. 나 배고픈데.. 먹을 거 있니? 괜찮아? 어? 어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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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. 카드 써도 되지? 엄마? 어? 써도 되지? 어? 어? 어.. 어.. 앗싸! 가자! 어.. 있어? 있어? 아니.. 어.. 이게 다야? 어.. 별로 안 썼는데.. 히히히..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면 어떡해! 이 돈 내 거라며.. 이 돈 내 거라며.. 내가 내 돈 쓴 게 잘못이야? 엄마 돈 어차피 내가 쓸 거 아니야? 신경 좀 꺼! 엄마가.. 아.. 하.. 하.. 어떻게 좀 해봐.. 하.. 어.. 어디가.. 전단지 받으세요.. 아.. 아.. 씨.. 어.. 전단지.. 어.. 어.. 연두야! 이것 봐! 새로 산 옷이야! 이쁘지? 또 사고 싶다.. 엄마 좀! 하.. 다녀올게.. 다녀올게.. 하.. 나 왔어.. 엄마! 응? 정서하라고 했잖아! 나중에! 있잖아.. 올 때 어두워서 마중 나와주.. 아.. 그래.. 아.. 아.. 뭐야.. 티비 그만 봐!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! 그게 중요해? 내 입장도 생각해봐! 엄마잖아! 내가 왜 네 엄마야? 내놔! 싫어! 위험해! 괜찮아! 어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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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. 어.. 액자가.. 혹시.. 소중한 거야? 어.. 액자가.. 어.. 근데 잘 몰랐어.. 엄마가 보고싶어.. 엄마가 보고싶어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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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두야.. 엄두야.. 집안 꼴이 이게 뭐니? 엄두야.. 엄마가.. 이거 다 어디서 났어? 엄마가.. 내가 뭐?